figure, 총액, 합계, 수 figure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모양,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이란 의미도 있어서 뜻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몸매를 숫자로 비율을 맞춰 그린 그림에게 총액 그러니까 이 뜻이 다 있어요 인물, 몸매, 숫자, 비율, 그림, 총액까지 전부 다 set이 꾸준한 안정된 ste는 stand, 서 있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꾸준하게 서 있으니까 안정된 steady seller가 꾸준히 팔리는 책을 말하죠 frequent, 빈번한, 잦은 freak가 분비다라는 의미고 분비는 모습이니까 빈번하겠죠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a는 방향, chief는 head이니까 목표의 끝까지 성취하다 assumption, 추정, 산정, as, and, to 방향이고 some은 take, 취하다니까 한 방향으로 생각을 취해서 그렇게 추정한 가정까지 share, 공유하다, 목, 집은 SHA가 들어가면 cut의 의미죠 잘라서 이 부분은 공유하다, 이 부분은 너의 몫이다 나누는 것 encouraging, en이 수정접두사, courage가 용기죠 용기를 만들다, 용기를 주는 고무적인 slightly, sli가 들어가면 슬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느다란, 약간이란 의미고 뒤에는 굳이, 억지로 붙이자면 light를 붙여서 가느다라고 가벼우니까 약간 incur, 입다, 빚을 지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cor이 들어가면 cur, 달리다의 의미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 안으로 사람들이 달려들게 만들어서 초래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실을 입다까지 profit, 수익, 이익, pro는 앞으로의 의미, face는 만들다 라는 의미니까 먼저 만들었으니까 수익이 나겠죠 reliant, 의존하는, 의지하는 rely가 이제 의존하다 라는 의미죠 r가 back, ly가 묶여 있다니까 내가 묶여 있을게 있으니까 의지하는게 있는 거겠죠 illustrated, 분명히 보여주다, 설명하다 il은 수정접두사 l, u, s는 shine이라는 의미도 있고 play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안에 그림을 넣어서 재미있게 보여주다 재미있게 설명하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in accurate하면 부정확한 accurate하면 정확한이죠 in, not의 의미, ac는 방향, cure는 care 신경쓰는 거니까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신경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정확한 percentage하면 비율 백분율 per, 뭐뭐, 당, cent, 100으로 나눈게 백분율이죠 for this, 줄이다, 감소시키다 are you got back, this는 lead의 의미죠 뒤로 이끄니까 줄어드는 것 감소시키다 tend,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라는 의미인데 t, and, 기본적으로 뻗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뻗는 경향 그래서 경향이 있다 beyond, 이 자체가 뭐뭐를 넘어서 뭐뭐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할 때 beyond 많이 쓰죠 잘 안 외워지면 비운세가 가수 수전을 넘었다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audit, 회계, 감사, 심사 au, di 들어가면 sound, 듣다라는 관련이 있죠 그래서 회계를 할 때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감사하는 것까지 accounting, 회계 accounting, 회계 ac는 더하다, count는 세다 계속해서 셈이 더해지는 회계 격리 budget, 예산이죠 budget, 어원이 가방이에요 가방은 가방인데 돈 주머니, 돈을 담는 재정 관련 서류가 있는 가방을 말하는데 당연히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financial, 재정의 금전상의 fin이 들어가면 끝내다라는 의미고 회계 정산을 끝낸 게 재정 정산도 끝낸 거겠죠 per tail, 줄이다 삭감하다 cor은 cut의 의미죠 tail은 꼬리니까 꼬리를 잘라서 필요 없는 거 다 삭감하는 거죠 deficit, 적자 부족의 de가 down의 의미 f is는 만들다라는 의미니까 떨어지게 만드니까 그게 적자죠 recently, 최근에 are in a bag c and t는 가다 의미니까 마지막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최근에 substantially, 크게 상당히 sub는 밑에 있다가 stand, 서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난 부분이 크게 상당히 committee, 위원회죠 see you and me together MISS는 여기서 curse의 의미니까 모두 다 같은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같이 헌신하자 같은 뜻으로 그렇게 모인 위원회 frequently, 아까 freq가 분비다 의미라고 그랬죠 분비는 모습으로 자주 보이니까 흔히 capability, 능력, 역량 cap가 들어가면 cap, head죠 그래서 우두머리의 능력을 나타내요 펄스 이즈 수익금 프로가 앞으로 css는 또 가다 의미니까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금 그린 버스 변제하다 상환하다 are it again? 그리고 burs는 purse 지갑 생각하면 돼요 다시 지갑에 돈을 넣어주면서 상환하는 것 considerably consider consider 여기서 con은 together의 의미고 s-i-d-r은 별의 의미에요 그래서 별을 계속해서 세어보는 거죠 considerable 해도 상당한 이라는 의미인데 ly가 붙어서 부사로 상당히 adequate하면 충분한 적절한 ad는 방향 e-q-u가 equal 똑같은 이라는 의미죠 동등한 것에 가까워지니까 충분한 적절한 total 총계의 전부의 tot 들어간 것 자체가 전체를 나타내고요 전체를 나타내는 유의도 같이 외워두세요 allocate 할당하다 배분하다 ad2 방향 loc가 place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어떤 나눠놓은 부분마다 금액을 할당하니까 배분 inspector 조사관 감독관 아이는 and inspect가 보다니까 안까지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면서 조사하는 사람 preferred 선호되는 우선의 p-r-e가 내려가면 before any for any car 먼저 나를 정도니까 선호되는 거겠죠 quarter 4분기 4분의 1 quart 가 4를 나타내죠 그래서 4분의 1 15분 25센트 다 나타내요. interrupt 중단시키다 방해하다. inter and between이고 interrupt break 깨다니까 뭐뭐 사이에서 깨는 것 중단시키다 방해하다. browse 훑어보다 둘러보다 어원은 이런게 있는데 좀 어렵다면 그냥 웹브라우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훑어보면서 정보를 찾잖아요. prompt 직각적인 신속한 prompt는 프롬프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석에서 대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pro forward 앞에서 mpt 취해야 빨리 취해야 하는 것 그래서 즉각적인 신속한